국민의힘 혁신위원회는 모레 오후 대전에서 민주당 탈당설이 불거진 비이재명계 이상민 의원과 만납니다. 혁신위 공지에 따르면 이 의원은 한국정치의 문제점과 개혁 방안을 주제로 강연을 하고 혁신위원들과 토론을 벌일 예정입니다. 다만 이 의원은 이번 강연이 탈당이나 국민의힘 입당과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. 혁신위는 이 의원 강연 이후에는 과학기술계 인사들과 연구개발 관련 토론을 이어갈 계획입니다.